자 여러분들 그 초등 교직 논술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3년 11월 11일 날 실시된 실제 문제입니다 이 초등은 배점 부분에 설명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앞에 문두에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실어놓는 특징을 가집니다 중등은 문두가 좀 짧고 배점이 긴데 비해서 초등은 문두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 배점은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은 주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초등은 늘 이렇게 반가로 번호를 붙여서 각각의 문단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은 보시면 알다시피 각각의 문단에 마찬가지로 논하시오라고 하는 각각의 영역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렇다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초등은 다르게 논술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대신에 이 반가로 1번, 2번, 3번, 4번은 붙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생 유의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것은 여기에 실로 놓지 않았는데 그 수험생 유의사항을 보시면 이 번호를 다반지에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쓴다고 해서 불이익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 문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성과 공유회에서 우리 동네의 환경을 살리자 우리 동네의 환경을 살리자라고 하는 통합 단원입니다 네, 통합 단원에 대해서 교사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논하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교사의 통합 단원 설계 방식의 장점 세 가지를 논하시오 자,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가시죠 지금부터 올해 우리 학년에서 운영하는 우리 동네 환경 살리자라고 하는 통합 단원에 대한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저는 설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조화라는 공통적 개념을 추천해서 통합 단원을 만들었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설계 방식은 학생들이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학습한 우리가 지식과 실제 생활의 맥락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조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심청적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통합 단원을 통해서 여러 교과의 내용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통합 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통합 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화라는 개념을 앞세웠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주제명, 이게 좋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제나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과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합 교육과정 또는 우리가 융합 교육과정 하라고 하고 교육과정에서는 이것을 중액 교육과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융합과 통합의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기본적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 스팀 교육이라든지 또는 영화 같은 우리가 중액 교육과정과 같은 것이 15년 개정 교육과정과 22년 우리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융합성입니다 통합성이죠 자, 그러면 이 통합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이 설계의 우리가 장점은 뭘까요? 라고 하는 건데 그 장점을 세 가지를 우리가 논하시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신문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실제 생활의 맥락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 핵심 개념이죠 핵심 개념을 좋아하라는 우리가 핵심 개념을 심청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여러 교과를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는 교과는 국어영어 수학이나 사회과학과 같은 가지는 교과는 사실 단편적이고 분절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주제나 개념이나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합단원을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실제 생활의 적용력도 높이고 또 심청적 이해도 가지고 또 여러 교과를 연결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답이 좀 분명합니다만 우리가 통합교육과정을 가지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을 공부하든 초등을 공부하든지 간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경우든 간에 다 활용이 가능한 교육학적 지식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홍교사가 통합단원의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각각 한 가지씩 논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교사의 말 속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교사의 말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조화라는 우리가 공통적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 동네의 환경을 살리지 않은 통합단원을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동네 생태체험장에서 생태활동을 진행했는데 선생님들의 협력이 잘 되지 않아서 활동이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씀드려서 선생님들의 협력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계획된 것보다 수업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계획된 것보다도 수업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통합교육과정의 문제 중에 하나가 교사들의 협력이 좀 더 안 되고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문제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많이 겪는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 문제에서도 출제가 될 정도이니까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협의회를 좀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개최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전문적 우리가 공동체와 같은 동료장학을 좀 실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사들의 어떤 교육 교사들의 어떤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만한 이런 협력적 의미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계획된 것보다도 수업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건데 계획표에 대한 사전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대한 우리가 시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활동에서는 몇 분, 이 활동에서는 몇 분, 이 활동에서는 몇 분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수업을 하면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등 시험에는 사실 이것보다는 교사들의 협력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뭐냐 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 통합교육 과정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왜? 상급학교 진학에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했다고 해서 상급학교 진학이 쉬워진다든지 이걸 했다고 해서 대학 입학시험에 유리하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여러분들 이 통합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여러 가지의 효과적인 역량을 형성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융합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를 길러주기도 하고 또 협력적 소통의 정신을 길러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합령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 되기 있기 때문에 결국 좀 다양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이게 교육적으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제시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여러분들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문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체계사가 사용하는 피드백의 문제점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각각 한 가지씩 논하시오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의 피드백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포트폴리오의 피드백에 대해서 상의하고 싶어요 4주간에 걸쳐 매주 8차씩 총 32차씩 분량으로 우리 동네 환경을 살리자 통합단원을 운영하고 조화로운 삶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와 실천의 성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매차시 학습한 결과물을 모아서 포트폴리오 만들었어요 그리고 16차시가 끝나고 한 번 24차시가 끝나고 한 번 총 2회에 걸쳐서 포트폴리오를 모았고 참 잘했어요 창의적이요라는 도장으로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점은 뭡니까 첫 번째 결과물만을 모았다는 거죠 포트폴리오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물에 한정되는 것보다는 과정적인 것과 결과를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2차시 하는데 두 번만 한다 그리고 4주 동안 하는데 두 번 정도 한다 최소한은 뭡니까 최소한 내가 볼 때는 한 주당 두 번씩은 해야 될 겁니다 최소한 한 주당 우리가 두 번씩을 하면 최소한 한 8번 정도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도장과 언어를 함께 사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언어를 사용해 준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점 3가지 개선 방안 그러니까 결과물만을 모았다 과정과 결과를 함께 봐야 된다는 것 두 번밖에 우리가 피드백을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지 않았다 아니죠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은 해야 된다 8번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장으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 언어를 사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도장과 언어를 함께 사용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보통 초등 문제는 이렇게 4개의 문제보다는 3개로 출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로 출제하면 이것도 15점 배점이기 때문에 점수 배점이 큰 문항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4문항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배점이 좀 잘 나누어져 있네요 박 교사가 우리가 제시한 학생평가의 결과를 참고하여 2002년 우리가 개정 교육 과정에 총론에 제시된 학생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교사와 학생의 관점에서 각각 한 가지씩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통합 단원에 대한 학생의 평가 결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관심을 갖는 것이 조화로운 삶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용품의 불리학이 일회용 용품을 줄이기 등과 같이 행동의 실천이 조화로운 삶과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학생평가 결과는 통합 단원으로 설계 운영하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학습의 개선과 성장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수행평가의 한 종류죠 그러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포트폴리오는 평가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수행평가나 포트폴리오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 학생들의 이 내용적인 면을 한번 보시면 재활용 용품 분리학이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뭡니까 그렇죠 중거지향평가죠 중거지향평가입니다 학생들이 이 내용을 얼마나 잘 실천했느냐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수행평가나 포트폴리오 평가는 중거지향평가입니다 그리고 2022년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이 가지는 큰 우리가 교육평가의 밑거름은 뭡니까 중거지향평가를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는 규준지향평가를 사용해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중 중거지향평가를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밑바탕으로 여기겠다는 것 그러면 중거지향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수업방법의 개선 교수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학생들의 달성 정도를 잘 파악해 가지고 부진한 부분을 찾아내고 보충시켜주고 함으로써 좋은 우리가 수업이 될 수 있고 좋은 우리가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학습에 대한 성찰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요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수방법, 수업방법의 개선이 가능해지고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뭐 성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교육과정이 22년도에서만 강조한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교사 측면에서는 교수방법의 개선 학생들 측면에서는 자신의 학습에 대한 성찰이죠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왜 달성하지 못했나 이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첫 번째 이런 우리가 융합교육과정의 통합단원의 설계 방식의 장점 세 가지였습니다 실제 생활의 적응, 개념의 우리가 심청적 이해, 그 다음에 교과 간의 우리가 내용 연결 그 다음에 이런 통합단원의 운영에 어려운 점은 뭐였나 교사의 협력이 잘 되지 않더라 그 다음에 수업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는 겁니다 교사들의 사전협의회 또 그리고 그때그때 따라서 협의회를 우리가 많이 개최하는 것이 우리가 효과적이죠 그리고 수업시간을 효과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교사가 가지는 피드백의 문제처럼 결과문만을 사용했다 2회 정도밖에 우리가 피드백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도장으로 쾅 찍어주고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과정과 결과물을 함께 해주고 그 다음에 피드백의 횟수를 좀 늘려주고 피드백의 횟수를 좀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과 대화 또는 우리가 도장, 문장, 대화 다 우리가 사용해 줘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교수 방법의 개선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습의 성찰적인 그것으로 우리가 활용해 나가면 어떨까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게 초등이지만은요 사실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아직 중등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한 번쯤 생각을 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22년 우리가 개정교육과정 부분들 그리고 융합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베이스적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번 풀어 보시고요 중등 동영문제, 초등 동영문제는 다음 주 자료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좀 많이 보시면은 훨씬 이 시험에 대한 시각과 안목이 넓어지니까 꼭 좀 한 번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동영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변형시킨 것이기 때문에 아주 180도 변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변형시킨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교육학의 지평을 넓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